기 오빠 시끄럽다. 뭘 재했다고 울어? 죄송해요... 이게 나한테 죄송할 일이야? 너한테 죄송할 일이지? 한참 수술실 들어갈 내지 100년차에 임신 그것도 미혼모. 너 의대에서 대체 뭐 배웠어? 이건 의학상식도 아니고 일반상식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저 이제 어떡해요. 그걸 왜 나한테 물어? 내가 애아빠냐? 그 날짜는 분명히 괜찮았거든요. 아 이것들이 진짜 날짜를 셌어. 피임도 제대로 못하는 니들이 21세기 의사 맞냐? 그래서 애아빠는 뭐라 하는데?